네 안녕하십니까. 31번째 뉴스 기사를 듣고 듣기가 중요하니까요. 핵심 부분을 본문 내용을 본인 시간이 허락한다면 읽으시고 또 핵심 어휘 표현을 가지고 쓰는 영작을 해서 그게 말까지 이어지기를 바라는 시사 영화 시간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기사는 대충 그 영작을 보시면 여러분도 느낌이 오겠지만요. 미국에서 스페이스X가 얼마 전에 국제우주정거장에 갔죠. 갔다가 이제 바로 지난주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윗대가리 부분 캡슐 대가리 부분 맨 꼭지 부분 정확히 떨어졌고요. 다만 그거에 사람은 없었죠. 요번 거는 무인 여행이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기사가 되니까요. 한번 여러분도 전체 내용 꼭 살펴보시기를 바라고요. 자 전체 내용 한번 같이 아니 전체 내용이 아니죠. 핵심 내용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전체 내용 한번 들으신 내용 올려드리고요. 핵심 표현도 같이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어휘 한번 살펴볼게요. 첫번째 Unmanned. man은 사람이 탔다는 뜻인데 unmanned이니까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무인. 기계나 차량에 사람이 없이 어떤 작동을 하는 무인. Unmanned. vehicle. 자동차.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touch down. 동사로 여기서 활용되어 가지고요. land랑 똑같습니다. 어디어디에. 착륙하다. 그 다음에 off라는 것은 어딘가로부터 전체사죠. 그래서 공간시간상 뭐모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뜻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pull something away가 아니라 그냥 자동차의 느낌으로 pull away from 뭐뭐뭐 하면은 주어가 무엇인가로부터 움직이기 시작해서 멀리 떨어지다. 떨어져 나오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dark. 우리 도킹 하잖아요. 그래서 dark 하면은 물론 명사로는 뭐 부두. 그렇죠. 뭐 그런 것도 있지만은 머무는 곳이니까 배가. 여기서는 우주선이 우주선을 도킹시키다. 또는 자동사로 도킹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기사 내용 방금 들으셨던 거 핵심 부분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The Unmanned. 무인의 Space X Crew Dragon. 캡슐. 그래서 그 맨 끝부분 있죠. 그 우주선 맨 끝에 위에 보면은 대개 이제 거기가 사람들이 있는 곳인데 어쨌든 touchdown. 뭐 했다구요? 착륙겠습니다. safely. 안전하게. Friday morning. 금요일 날 아침. 어디에요? In the Atlantic Ocean. 대서양에 무사히 착륙을 했다고 합니다. The landing. 착륙은 happen. 일어났어요. About 300km off. 여기서 off는 아까 말씀드렸죠. 몸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공간 시간상으로. off the coast of 플로리다. 플로리다 해안 또는 연안에서 한 300km 떨어진 곳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당연히 안전하겠죠. 연안에 만약에 근처에 떨어지면 그 근처에 배 타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근데 300km나 떨어지니까 뭐 아무것도 없겠죠. Crew Dragon. Begin. 이 Crew Dragon이라는 이름의 그 우주선은 Begin. It's a six hour trip. Back to Earth. 아 지구로 다시 돌아오는데 여섯 시간의 시간이 걸렸나 봅니다. 그래서 six hour trip. 그러니까는 여섯 시간의 여정. 그쵸? 지구로 되돌아오는. 시작했습니다. After. 뭐 후에. Pulling away from. 뭐뭐로부터 떨어져 나온 이후로부터. 뭐로부터. The International Space Station. or ISS. 그래서 ISS라고 하는 International Space Station. 그래서 우주, 국제우주 정거장이 되겠습니다. The Space Crab. 그 우주선은 Spent the week. 한 주를 보냈대요. 어떤 상태로서? Docked. 정박한 상태로. 그쵸? 즉, 도킹되어져 있는 상태로. 어디에? At the ISS. 그래서 국제우주 정거장에서 도킹된 상태로 일주일 동안 있다가 그리고 다시 지구로 돌아오는 여섯 시간의 여행을 했고 지난주, 지난주겠죠? 금요일 아침에 무사히 대서양 그쪽에 플로리다 연안에서 플로리다에서 300km 떨어진 연안에 착륙을 했다는 기사가 되겠습니다. 제가 그 밑에 영작 보면 화성이라는 내용이 나와서 저도 이걸 실제로 한번 기사를 찾아봤더니만 이 76년도에 이미 미국은 바이킹 1E 1번 1, 2 그거를 화성에 착륙시켰더라고요. 40년이 넘었습니다. 근 50년 전에 벌써 이것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화성이 얼마나 떨어져있나 하고 조사를 해봤더니만은 킬로미터를 따졌을 때 100만이 아니라 5천만 킬로가 넘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이 구글 해보시면 나오겠지만은 아니 어떻게 만 킬로도 아니요 10만 킬로도 아니요 100만 킬로미터도 아니고 100만 킬로입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겨우 500km인데 100만 킬로도 아닌 5천만 킬로미터를 떨어져 있는 곳에 저런 우주선을 보내고 또 무인 착륙기까지 화성에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게 그 기술력이 5년 전도 아니요 10년 전도 아닌 50년 전에 이미 미국은 갖고 있었다고 하니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건 지금 위에서 배운 이 몇몇 표현을 가지고 같이 한번 세계의 영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76년 미국 항공우주국은 나사가 되겠죠. 화성에 두 대의 무인 착륙기를 착륙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아직 스페인 연안에서 3km 떨어져 있었습니다. 핵심은 떨어져가 되겠죠. 파이차트에서 우리 발표 같은 거 줄 때 파이 우리가 먹는 피자 파이 같은 거 하여튼 파이차트에서 조각들을 또는 조각을 중심 그 부분에서 분리해서 어떤 특정 범주를 강조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이 어떻게 영작을 하실지 저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답을 보면서 같이 표현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 답도 생각해 보세요. 1번 2번 본인 답을 빨리 생각하십시오. 맨 마지막 저는 맨 마지막 표현이 굉장히 좋았어요. 영작이 좋았다는 걸 떠나서 이 표현 자체가 굉장히 마음에 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같이 한번 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 1976 1976년 내사 put 아 put을 썼네요. put to 몇 개? 두 개의 unmanned lenders lenders 무인 unmanned lenders on Mars 그렇게 어렵진 않았죠? 그냥 랜디도 해도 됩니다. 그들은 아직 스페인 연안으로부터 3km 떨어져 있었습니다. they were still 3km 떨어져 있다. off 몸으로부터 the coast of Spain 이건 너무 쉬웠죠? 세 번째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거예요. In a pie chart 뭐 이렇게 우리가 그래프 같은 거 그릴 때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파이차트에서 여기 뭐 몇 퍼센트 여기 몇 퍼센트 뭐 이런 식으로 파이차트가 있겠죠? You can pull 풀 나왔습니다. 뭐를? slices 여기서는 떨어져 나간다는 게 아니라 스스로 우리가 뭔가를 하는 거죠? pull slices 이 조각들 하나하나를 그쵸? away from 뭐뭐로부터 the center 아 이 중앙으로부터 이 녀석들을 끄집어낸다는 얘기죠. 떨어뜨려 놓는 얘기예요. 그러면 모양이 어떻게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걸 끄집어냈단 말입니다. 아이고 제가 다 지워버렸네요.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 파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중앙 한 부분을 끄집어냈어요. 그쵸? 그리고는 이거를 강조하는 거죠. 그쵸? 이 한 조각을 뭐 이렇게 좀 떨어뜨려 놓고 이게 뭐 뭐뭐한 사람들의 비중이 대충 10%가 되었습니다. 할 때 왜 우리가 그렇게 해요? 따로 하는 이유 어떠한 이 해당되는 범주 category를 모아기 위해서 강조 to emphasize 그쵸? 그래서 전체 내용을 이 영장만 다시 보신다면 가끔히 In a pie chart pie chart 에서는 You can pull slices 조각이 되겠죠? 뭐 하나가 됐든 여러가지가 됐든 뭐 여기서도 자를 수 있을 테니까요. Away from 뭐뭐로부터 center 중앙으로부터 분리하여 떨어뜨려 놓음으로써 뭐 할 수 있다? to emphasize 강조하기 위해서 categories 각 어떤 뭐 pie가 가리키는 어떤 그 영역에 대한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그래픽상 pie를 이렇게 여기 지금 그림 제가 보인 것처럼 떨어뜨려 놓는다. 이렇게 글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거 굉장히 멋진 표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그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 전체 내용을 한번 꼭 살펴보시고요. 밑에 그 링크에 오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고 write-to-speak dot net의 그 자료를 계속 제가 올려놓고 있는 다음 카페에 오시면 이 한 부분이 아니라 전체 내용 있으니까요. 물론 mp3 파일과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운도 받으실 수 있고 또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오셔가지고 전체 내용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좀 더 흥미있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